자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재테크 강의 딱 5분만 첫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재테크 상식 딱 5분 동안만 하루에 한개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 단니와 복리 복리와 단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호딘 자거든요 호딘 하나 단 뭐 호딘 그래서 하나의 이자 1월 이자죠 그리고 복리 같은 경우에 겹칠복 겹칠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겹치는 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게 1년차 이자입니다 1년차 보면 이제 원금의 이자 그리고 두번째도 원금의 이자 세번째도 원금의 이자 개념이거든요 복리라는 것은 원금의 이자가 만약에 첫달에 발생한다 두번째 달은 원금의 원금 플러스 이자가 두번째 달에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번째 달도 원금의 이자 플러스 원금의 이자 원금의 이자가 계속적으로 붙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적금이나 예금을 예를 많이 드는데 적금 같은 경우에 첫번째 달에도 원금의 이자가 붙고 두번째 달에도 원금의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복리 월복리에 대한 개념이 된다면 원금의 이자가 플러스가 되고 두번째 달에는 원금이 또 따로 있고 거기에 원금의 이자가 플러스가 되니까 요게 좀 더 금액적으로 커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론적인 부분이 사실 상당히 헷갈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 봤는데 요걸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요쪽이 복리 이쪽이 단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10년 동안 우리가 보험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보험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은행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단리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처음에 천만원을 시작을 해서 1년이 지났다 하면 둘 다 이자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소득세를 빼지 않고 세금을 빼지 않고 본다면 여기에 천만원, 천 이십만원 그리고 여기도 1년차 때 천 이십만원 똑같죠 두 번째 달에 이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두 번째 달에 천 사십만 4천원 그리고 여기는 천 이십만원 그래서 여기는 천 사십만원 되는 거죠 여기에 4천원이 더욱더 붙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0년 동안 이어졌을 때 천 이백 십만 8천 9백 9백 44원 발음이 잘 안되네요 여기는 여기서 총 다 합치면 이제 200만원에 대한 수령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복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연복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이 엄청나게 큰 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10년이 지나더라도 금액 차이는 약 18만 9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은 연복리고 은행은 단리라는 그리고 주식은 일복리라는 그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는다면 우리가 금융상품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은 없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단리와 복리 이 시기라는 것 자체 그리고 말이 상당히 어려운 거지 거기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또 쉽게 알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